안녕하세요. 낮재기 여러분. 반가워요. 눈쩡이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라온 이유는 전자제품은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일단은 짜잔 이게 뭐냐면 바로 빈백입니다. 빈백이 뭐냐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성품이 통짜, 발바침,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 씌우고 나서 제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설명서가 없네. 리뷰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어 좋아. 오 좋은데. 아 맞다 리뷰해야지 리뷰해야 된다는 거 깜빡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이름이 뭐냐면 폴리몰리 라는 회사의 빈백이고 607C의 색상은 차콜 색상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21만 8천 9백원에 샀어요 일단 내가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오픈마켓에서 11번가밖에 안 쓰는데 빈백이라고 검색을 하면 빈백에 그냥 제일 최상단에 그냥 폴리몰리 라는 이 회사 빈백밖에 없어요 밑에 뭐 다른 회사들도 있긴 한데 거의 반절을 이 회사가 찾으러 하고 있어서 가격이 또 비싸 다른 것보다 좀 특히 비싸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무료 체험이 3일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품을 할 수 있대요 반품비 없이 그래서 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이 제품을 사고 지금 3일 지나고 깐 거예요 3일 동안 체험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이 제품이 그냥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오우씨 누웠을 때 정말 좋아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진짜 편하네요 이게 이 안에 약간 구슬 같은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말랑말랑하다기보다는 좀 딴딴해요 이렇게 딱 모양이 잡히면 그게 아니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새우잠도 되고 두탄 가맹도 되고 퍼즐로자도 되고 개꿀이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 맞추면 이게 이 뒤에가 빳빳하게 서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허리가 빳빳하게 받쳐져요 봐봐 그래서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되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거 굉장히 편하네요 나 지금 잠깐 앉았는데도 편하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왜 샀냐면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하는데 왜 샀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왜 레이저 블레이드가 나오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즘 IT 관련 리뷰들을 시작하면서 기획도 하고 시나리오 쓰고 하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서 맨날 앉아 있으면 지쳐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생각보다 편한 게 아니에요 10시간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노트북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침대로 노트북을 들고 가면 거기 앉았을 때 허리를 받쳐주는 뭔가가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하기에도 이 뒤에 받치는 게 완벽하게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허리를 받쳐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전부 다 하려면 앉아야 돼 의자에 근데 나는 좀 약간 눕는 느낌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빈백이라는 거를 산 겁니다 왜 약간 폭신폭신한 소파처럼 활용할 수도 있으면서 아까 말했듯이 약간 누워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앉아서도 가능하고 제품 하나를 사서 의자하고 침대 두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해 보이죠 나중에 여기서 배그도 할 수 있겠는데 미니멀한 색상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여기 마우스 놔두고 이렇게 하면 배그도 가능할 듯 아무튼 그런 용도 때문에 구매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빈백 이 제품을 좀 더 사용하면서 조금 더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잠깐 동안 써 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근데 지금 영상 보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광고냐 광고면 영상 하단에 무조건 공시를 할 겁니다 저는 법으로도 광고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해서 광고로 표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고는 무조건 표기를 합니다 이 제품은 광고가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샀어요 아시겠죠? 딱히 더 리뷰할 건 없네요 이 제품에 대해서 세 줄 요약하고 딱 끝내도록 하죠 3일 무료 체험 가능 비싸다 근데 편리하다 여기까지 딱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여러분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최근에 산 것 중에 진짜 어우 제일 잘 산 것 같아 와 합치ack Jest 괜찮으셨죠?